아 아 아 아 어 자 쬐요 지금 자 그럼 뭐지 정식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서 언제까지 돌아다 가는거에요 근데 다 죽을 때까지 그 팀이 이름 이거 요 entschieden … 술기 운행장 졌구나 점점 조금씩 후회 되잖아요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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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들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뮤직 스타트 앗 등록! 나는 락 가수 원래 락 가수 먹고 살기는 힘들어 이제 댄스 가수 지금 댄스 가수 둘이 나누긴 부족해 극 따위 음악 하려 배고픈다 사장이 고시였어 돈 좀 벌자고 생각해 뒤에 또 개방의 댄스 그러나 내게 흐르는 락 가수 락 오들에게 진탄용 먹지 락 편절차 놀아줘 락 패션샷 놀아줘 락 사랑해 락 오들에게 진탄용 먹지 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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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락 왔어 넣으려고 오 땡큐 땡큐 고맙습니다